자 그래서 민준아 네 이제 마폰 한번 꺼내보세요 조금 달라지는게 있어서 클래스카드 앱도 열어보고요 이거 와봐 자 여기에 지금 클래스 여기 보면 웅진 복학 1이 있고 웅진 A가 있고 이렇게 있지 이건 이제 없어질거야 클래스에 들어가서 니가 일주일에 두 번은 이걸 하고 여기 A라고 써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은 다른 책을 하지 그치? 오늘은 이 책을 수업했으니까 이 클래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되겠지? 이 클래스는 1번부터 시작해서 24번까지 책이 다 한꺼번에 들어있어 전에는 그냥 제일 위에 있는거 무조건 터치해서 공부했지 그러면 안돼 네 니가 오늘 공부하게 될거는 뭐냐 몇 호냐 14호야 너 근데 왜 13호 시험친거 왜 나한테 안냈어 시험 안쳤어? 시험 안쳤어? 응 응 이거 그래 니 시험지가 없더라고 자 다시 설명 이어가면 니가 오늘 14호를 하지 그럼 여기에 이거는 A의 1은 1호란 말이야 그래서 쭉 내려가서 여기에 있는 14호를 공부해야 될거야 오늘은 13호는 시험치겠지 말하기쓰기 알겠지? 무조건 제일 위에거 하면 안돼 내가 그리고 쪽지는 보낼거야 쪽지 오늘은 13호 말하기쓰기 시험 예정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카드에서 민준이 클래스가 백민준에서 웅진 A로 바뀔겁니다 뒤로 가는거튼 누르면 여기에 얘가 없어질거란 말이야 얘랑 얘 두개 남는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막 엉뚱한게 들어갖고 엉뚱하고 공부하고 이러면 안된단 말이야 알겠어? 자 자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얘긴 큰데요 53호도 여기 끝 한번 보겠습니다 2.4회 했구요 네 스피드캠이 움직이 욕이 없네요 스피드캠도 응시하세요 응 아 자 그래서 먼저 얘는 어떤 소리 할까요? 랜 랜 그래서 무슨소리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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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처음부터 이렇게 맞춘지 어떡합니까? OK V는 V는 V 소리하니까 V는 V A는 A S는 S S E는 OK A가 되는 소리 네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OK A를 불러줘 A 대표 소리 두 개 A A A A 힘 빠졌어 여기서는 A A E가 소리 안나는데 심심해서 야지치 잡아서 이름 뭔지 물어봤는데 이름은 A다 여기가 나 있죠 합쳐서 뭐라고? FACE FACE 계속해서 얘는 VAN 그렇죠 VAN V는 V A는 대표 소리 N은 합쳐서 VAN VAN OK 그 다음 얘는 Umbrella U는 O M은 M V는 V R은 R E는 대표 소리 A LL은 U A는 힘 빠졌어 O U U가 내는 세 가지 소리 U는 내 이름을 불러줘 U U U U U U U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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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에 랩을 잘 들이세요! Latt P는 O는 P는 혹은 메가렬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젊은지! 복수 됐죠? 클래스 카드? 네 해줘 늘 있다고 몇번 얘기합니까? 늘 수업하고 나면 늘 클래스 카드 들어가서 공부하라고요 그날 했는거 아 다섯번째야 내 이름을 불러줘 오우 대표 소리 오 아 오우 아이라고 힘 받았어 어 대표 소리 대표 소리 뭐 아 탑 탑 탑 영국사람들은 톱 하기도 합니다 영국사람들은 톱 영국사람들은 톱 탑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업 뮤는 어 비는 합쳐서 업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앗 iron 그렇죠 vest 뭐라구요? vest 네 업 쎄 이렇게 뭐가 될까요? 그죠 under OK, U는 O, N은 D, N은 D, E는 D, E는 힘 빠졌어, O, R은 R, U가 되는 소리, 한번만 더 동립, 내 이름을 불러줘, U, 대표 소리, U, 힘 빠졌어, O, 여기서는 O, O, 아까 O가 되는 소리 잘 몰랐었죠? O가 되는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O, 대표 소리, O, A, O, O, A, 힘 빠졌어, O, OK, 합쳐서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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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던 툴이란 이거 주세요. 맞던 툴이란 이, T는, T는, I는, 세 개 다 생각해 봐, 놈은. 아이가 가져서 우리 3개가 첫번째 I 두번째 E 힘 빠졌어? G는 B G E는 힘 빠졌어? R R R 합쳐서 뭐가 될까?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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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I가 뭘 했어? I가 I 됐죠? G는 G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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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GAN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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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시험지 어땠어? 왜 사라졌어? 시험지가? 가지고 집에 갔어? 네. 가지고 오는 데야 될 거 아니야? 네. 알겠습니까? 시험지는 시험치자마자 여기서 시험쳐 자리에서 시험치지 말고 알겠어? 너 나 안 와서 바로 해. 그 다음에 패드하러 가. 여기가 깜빡하고 집에 눈이 갔습니다. 여기가 깜빡하고 있는 거 같아요. 여기서 시험치지 않은데 여기서는 그거야. 일단 홍대표 시험치고요.